이 추억말로도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심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다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생각보다 부담돼요. 제게 주신 의미를 하겠습니다. 몇 분이 부담된 얘기 있습니까? 정확하게. 날씨가 없으니까. 60분이면 2시 50분이면 3시 50분이면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고리로우스 5장 10초에 보겠습니다. 5장 10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중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표정으로 가. 이전의 모습은 지금 왔으니 보라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표정으로 가는데 여러분은 새로운 표정으로 됐습니까? 국장님은 집어가면 불사항을 할 텐데 이 새로운 표정으로 하면 100%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표정으로 하니까 저는 여기 이 고리로우스 5장 10초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면서 안 와닿는 게 10초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표정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 신분의 변화 같아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러니까 재앙과 조주로부터 빠져나온 신분의 변화지. 우리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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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던 성격은 안 나왔어요.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너무 세죠? 단어만. 자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바울 삶을 통해 치유사용. 이건 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부분이. 바울 삶을 통해 치유사용이 아니라 치유라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질문을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삶을 통해 치유. 치유. 서론적으로 보면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했다. 이분은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에리스스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우신 말은 새사람을 입으려는 새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치유받을 게 없었던 상태겠죠.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 우리 보통 자녀를 보면 자기 아버지 썩받았다 그러잖아요. DNA가 똑같은 거죠. DNA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가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작품 자체가 처음 만들었을 때의 작품이 실패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우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신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작품은 치유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의구와 지위와 거룩으로 에비스 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타락한 성공을 보면서 옛사람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새 사람을. 이 자체가 사실 치유거든요. 그렇게 좀 봉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특히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거는 이제 안상홍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말은 성생이 하나님 말하는 거거든요. 성생이 하나님.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녀 우리 장남도 저 썩게 나누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가문의 요청을 얘기하겠지만 썩게 나누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영혼 정신이 하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창조 부분이 치약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심히 좋아했다는 말은 원래 우리 인간이 아당과 하하가 처음 지은 받았을 때는 완벽한 상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치유가 될 게 없어요. 왜 아는 안 아세요? 다 아는 얘기니까. 아는 얘기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뭐라고 하냐면 복을 주셨다는 말은 축복을 주셨다는 말은 축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복을 주셨는데 고통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우울증, 조울증, 고황장애 그 상태로 우리를 줬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시지. 축복을 하셨는데 축복을 지원받았는데 염려가 불안이 계속 생기고 불안이 찌들어가지고 불안장애고 우울증이 개인 삶이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으로 우울증이 되는 거거든요. 감정이 컨트롤링이 좋았다 나쁘다 나쁘게 좋을증이거든요. 그 상태로 만들었다면 하나는 아니시지.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강의는 사실은 이게 60분까지 안 되는 방향이에요. 영광사들이 한 말은 꼭 있어. 이 강의는 뭐 몇 시간짜리라면서 이거 지금 이거 고통 이해가 이거 왜 할 게 많은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요.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상세기 2장 10절 정명주구절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선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반역하고 나를 나에게 불신당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음이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차가 도로에 이탈하면 안 되죠. 비행기가 하므로에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부모 필요 없어요. 내가 자리를 살 거야. 못 살아요.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에서 살겠습니다. 그럼 잘 사면 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정명주구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이탈을 주었는데 많은 자원을 가지면서 살도록 했는데 그걸 반역함으로 말이냐면 절바를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전쟁 경험하다 보면 통신이 두절되면 큰일 나잖아요. 저게 만약에 모취될 때 한지라도 아버님께 지원 요청할 때 복격할 수 있지 않는데 통신이 부담됐다. 끝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떠난 결과로 하나님을 구현한 결과로 본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참석의 3장 6절에서 5절에 보면 천사가 타름한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 결과로 참석의 14장 26절 3장 14절 26절에 보면 가시던 그룹과 엉봉키와 종신동을 수거하고 다른 저주를 받고 이게 이렇게 결과를 다시 말하면 이 부분들은 여러분 다 아니기 때문에 창세 6장 3절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떠나갔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자존한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 독립한다는 거죠. 어떤 시험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동차가 계속해서 주유소통에서 주유를 공급받아야 쓰지 않고 가듯이 나무는 흙 속에 뿌리 내려서 수금과 약물을 먹으면서 자라듯이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결과로 하나님을 통하는 영의의 양심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양의의 양심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단절되는 말이냐 아마 죄의 결과로 사단으로 말이냐 그 영혼 속에 독립한 결과가 있는지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 기독론을 보면 조직신학에 보면 신흥론이 있어요. 신흥론 신흥론 창의로 보이죠. 인간론 인재론이라고 인간론이라고 인간론이잖아요. 인간론 인간론이 100% 타다로 있잖아. 타라 100% 100% 100% 구혼론은 완전한 구혼론이잖아요. 자 고정로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이게 다섯 번째 보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더 뭐랄지 있어요. 고래구서 10초째로 보면 그런 즉 누군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자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부터 해방을 말하는 거겠죠. 근본 문제부터 해방 근본 사실은 치유를 여러분 보세요. 치유라는 부분들은 일반 상반 신비학에서 치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행되게 될 것인 분들은 근본이라는 단어를 보금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그것 빼고 치유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부시제 대신 목상이라든지 라도 임공성상이라든지 라도 종원지 목상이라든지 라도 치유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그 단어는 죽을 때까지 쓰거든요. 그것보다 치유보다 먼저 선행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새로운 신분과 재화와 사막이로 해서 복잡한 해당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특검과 번세 이걸 늘 누리게 되는 거죠. 근본을 누리며 나머지 부차적인 것은 시간 배달 오는 거죠. 시간 배달 사실 치유라는 바울은 바울은 치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 특별한 오늘날 특별한 문제이든 종독이든 그런 건 없을 수 없겠지만 바울은 치유받으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새 사람을 이거라. 예체지를 벗어버려라. 영적 싸워를 싸워라. 그런 단어를 써요. 바울은 치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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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를 안 썼다니까. 옛사람 새 사람을 이거라. 체지를 벗어라.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런데 저는 왜 저를 치유받아 제가 치유받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치유받아 합니다. 어쨌든 나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성에 해내려 되는 길은 뭐 당연히 요한 오늘 시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제 오고만 해서 주시는 축복들이죠. 그러면 본론에 전화서 하자 이 중고만 얘기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치유받아 대상에 가요. 치유대상에 가요. 우리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저도 그렇고 전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지역에서 문제가 많은 분이 있어 이상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고 자꾸 낙상만 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쓰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치유의 가장 빠른 길을 볼까요? 교육 교육 받은 분들인데 치유의 가장 빠른 길이 뭘까요? 그걸 뭐냐면 스스로 자각하는 거 그렇구나 그 다음에 직면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관 가능하거든요 아 나는 문제가 심각하구나 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구나 나는 불신앙에 걸려있고 열등감에 있고 나는 염려가 많구나 아 그렇구나 아 나는 억울하고 공부한지 않았나 가문의 문제로 갔을때 개인 문제로 갈꺼면 심각하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 그렇다면 어떻게 그래 아 그렇구나 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직면 직면하는 문제 집중이잖아요 직면하는 문제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각하고 직면이 안되면 치료 안됩니다 그래서 집중이 한다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무소에 보면 나는 죄임이나 이렇게 진매하는 그런데 나부터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걸 방침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를 친구들도 보면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이 결성과정이나 부모님이 맞벌이하는 부모님 보면 어떤 자녀들 보면 방침하면 점수하고 불안하고 싸우고 하면 자기 스스로 못 느끼게 해야 되죠 또 뻔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방침이라기든요 방임형이라기든요 그게 커가지고 어린이 돼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자각을 못하고 직면을 안하니까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다시 얘기해 진짜 모든 사람이 치료 대상이란 말은 이게 여러분 잘한 것처럼 우리 모두 얘기하는 영혼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얘기하는 근본 문제거든요 여러분 영혼적인 문제란 말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떠난 문제고 원제고 사단의 이 문제인데 영혼적인 문제라고 할 때는 근본적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영혼적인 말은 쉬우니까 좀 어려우기도 하죠 내가 강사니까 내 마음껏 문제가 많고 우리 저기 강사실장님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그룹별로 포르맛을 두 가지만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드렸는데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딱 보냈는데 수정기까지 보냈는데 실력이 다르더라고요 완전 실력이 달라 차에 나왔더라고요 감사하면 좋겠어요 저는 출방서가 찍으면 단순하게 이렇게 딱 두 개 했는데 차를 붙였는데요 그럼 영종 문제가 뭘까요 지금 듣는 분들 중에 특히 우리 대교구 중에 누가 영종 문제 뭘까요 영종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그 느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독인든 뭐든지 그냥 나도 모르는 뭔가 이게 허감이 주는 어떤 그 문제 그게 영종 문제 정확한지요 제가 여기 쓴 자격이 있죠 영종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게 영종 문제예요 반복적이고 계속 어떻게 할 수 없어 안 돼 그래서 자두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님들 마치 사실을 광야에서 한 것처럼 이런 분들이 그래요 다시는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일단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술로 직장때도 어떤 분은 자살하잖아요 창모님들도 이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 문제 집사든 장모님이든 누구든 간에 목사든 간에 자살하잖아요 이게 영종 문제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주시는 게 아닌가 안 되는 게 영종 문제예요 물론 그 문제로 말하면 영종 문제 너무 입사한 것 같아 그럼 영종 문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가다듬치지 말고 깊은 문제 뭔가 되지 알 수 없는 가문의 어떤 불교에서는 업보라 일강보라 대대대로 그런 용품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필요 없죠 다스란 나 슴승히 깊은 것 정신문제 다 알잖아요 정신문제 이 부분들은 우리는 모두 작든 키든 간에 여기서는 작은 부분도 우리가 또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열등간 비교시키는 다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정신문제 또 오래된 문제 이런 부분들은 뭐 잘하는 부분들인데 아 설정은 된대 이거는 하루만이 많아 그죠 오래된 문제에서 하루만이 많아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여자들 보면 그리스바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화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자는 사람이죠 이건 한 번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피저물이 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저물이 다 재화 사망의 법을 해방했 다 하거든요 사망의 법 영적 문제에서 이 분리에서 해방했다는 거거든요 해방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거는 해방했다는 미래가 없든지 확실히 없든지 미래가 없든지 아니면 그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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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일단 나중에 얘기가 됐지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안 되겠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여기 오래된 분들이 가문의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얘기하면요 바울은 이걸 에베스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나는 구습을 따르는 예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세상의 울리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분명히 구습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구습 구습이란 단어가 나오고 여기서 예사람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 구습이란 찾아보면 전통 이런 얘기 나와요 구습이란 우리가 말하면 이 가문의 내력 뭐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오래된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시셨는데 서류리곱에 들어가셨어요 수를 하고 아마 폐교력으로 해당했는데 어머니가 서류둘 저 넷살 때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우주지 잘못해가 아니라 아버지 속을 썼으면 저희들 감사합니다.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두수만이 끝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지 않고 영생으로 그런데 사실 오늘도 메시지 들었잖아요. 영생이라는 단어 들었잖아요. 저부터도 사실 복음 그리스도 바로 끝나는 건데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실 우리가 영생이라는 영생이라는 말은 사실은 죽었다 당하는 것은 영생 아닙니다. 죽었다 당하는 것은 생명이고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속적으로 죽지 않고 이루어지는 삶이 영생이에요. 허물과 재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것은 생명이고 이 생명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연장되어진 걸 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생명 성경이 존재하다는 것은 죽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 생명 잃다는 것도 그렇고 영생 얻었다는 것도 그렇고 실가 난다잖아요. 실가 난다. 실가 난다. 실가 난다. 실가 난다. 실가 난다. 진짜 우리가 우리가 막 춤추어야 돼요. 영생 얻었다는 게 랭맨은 생명이 영생이네. 그런데 이게 우리 이제 육체로 가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은혜를 가루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교육받는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랭맨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생명이 있네 그리고 영생이네 모든 것을 이겼으니 신뢰운동이 거기서 나와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 바울 삶을 통해서 본 치유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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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우리가 보금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치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치유 치유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 치유는 단어 아셨지만 세사람이 올라간 단어는 바울은 보금과 전도와 성교에 오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지금 공부하죠? 심화 심화 어디 우리가 안 됐으면 심화 심령상 그런데 바울은 이게 뭐냐면 바울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사도행제도 보고 서신세에 보면 전도 성교 현장에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치유 더 클 수 있겠죠. 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또 이렇게 관계정도도 하시고 보금도 전해보시고 계셔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도 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캠프했거든요. 저희 마스크에서 갔더니 무장상 받는데 목요일날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보태캐슬 지나가다가 배치 앉아있는 여자분에게 요즘 전도지가 좋은 게 뭐냐면 마스크 들어간 전도지가 있어요. 드리면서 아주머니 이게 마스크인데요 받으신 우리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게 아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이대한 일을 하시나 코로나19에 어떻게 전도를 하세요 너무 귀하시네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안되네요 어떡하세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한시 반에 그랬더니 오고싶다 여태캐슬 사니까요 우리 그때 소녀 딸 유치원 거리는 것 같아요 버려요 필요한 것 같은데 오고싶다 지역에 있는 집사님 여태캐슬 사니까 전화번호 동원세터로 주셨거든요 전화는 5개터로 들어 당정오면 그런데 소녀 딸 시간표에 맞춰서 5개터로 이러고 꼭 또 지나가다가 관계없으니까 야구 자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권선생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면서 전도 나왔는데 그랬더니 전도 참 기가하네 저는 야구터 동료한테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그 동료가 마음 굉장히 아픈데 건강이 안 좋은가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러고 하나님 불공편한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너랑 믿어라 나는 아픈 얘기도 했다 왜 나에게 병을 전달해 그러다니 그런데 그분에게 관계정도가 중요하다 그랬더니 관계가 중요하지요 저도 전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딱 한 가지 그래서 관계만 하다 보면 인류의 인류의 신은 들어간다 원래 이웃은 안녕하세요 그걸 1년 3년 계속한다 어느 날에는 어느 날에는 한식에게 보금을 전해야 되나 보금 증거해야 된다 그게 우리 말하면 영접 메시지 미트남기 때문에 보금을 영접하는 자고 부위를 믿는 자고 한의 자녀들이 보내주셨으니까 정확하게 보금을 하고 전해야 된다 사람들이 영접 메시지를 하라고 그러니까 열려있다 어떤 만에 바울은 사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보금과 전도와 성교와 지금 말하는 성상에 대한 영적인 어떤 삼촌적인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주가 빠릅니다 사실 묻혀가 부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시잖아요 그죠 국장님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바쁘세요 간호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국장님이 약 놓은 거야 남편이 이렇게 한겹지 답이 공부 안 된다는 뜻이 그랬다 그랬다가 오늘 날 보니까 남편이 너무 귀한 거야 자기도 본인도 성령축만하고 오늘 날 보니까 남편이 되게 고생하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고 정말 내 남편 같은 사람 없구나 본 출신이거든요 장교주신이 내가 잘해줘야지 우리가 집사님도 어느 날 보니까 콘텐츠 좋아야 돼 성령축만하니까 남편도 그렇게 보이네 사람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남편에게 잘해주는 거야 이게 추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근본을 누리다 보면 보금을 누리다 보면 성령축만을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등장축이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구분해서 심각한 경우는 구분해야 돼요 따로 치유사약을 해야 되겠죠 따로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보금의 치유사약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나타나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순서를 못하는 거지 근데 바울은 또 나중에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실제 치유사약은 현장에서 보금 전화하다가 치유사약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상경전 13장 무속 16장의 우상 점수뿐만 아니라 유두고 같은 경우는 모금 전화 말씀드렸는데 죽었잖아요 죽었던 분을 누리고 청년은 살렸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 우리는 한국은 안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말 제3지대 같은데 정말 연약한 환경에 있는 데 가서 모금 전화를 보면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충만해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잘하네 그럼 손님들 역사실 전동군이 열리네 그래도 어떤 경우는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모금 전화할 때 그런 치유들이 아니죠 그런 바울이 사람이 한 거예요 김남시 장무님은 이렇게 멋쟁이더라도 직장에서도 바쁜데도 다방하시거든요 거기는 아무 역사가 있는 거나 사실은 아무 역사 아니면 3년에 다방하는 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김남 장무님이 제게 만약에 태국이든 어디 제3지대 한 번 보금없는 지대 가보거든요 수번 역사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조용경사님이 캐다같은 지폐하거나 불빛이 일어나고 만준빛이 일어나고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는 제가 원래 얘기하는 그런 치유 사회적인 치유 보면 저도 앞으로 봐야 되는 것보다는 내맹의 시유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래된 문제 구습이라는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옛사람 이게 성품의 책임이 변합니까 이게 근데 나는 변화됩니다 이제 변화됩니다 거두고 성경의 약속 성경의 치유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게 이사야 53장 오제셨죠 그러면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호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이고 그가 징계를 맞으려고 나으려고 책찍에 맞으려고 우리의 제약을 거기에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2사 61장 치유 약속하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하고 갇힌 자를 모임으로 화가 되신 슬픔을 아니 슬픔 되신 화가를 찬성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태봉 8장 17절에 보면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과 저주와 근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머지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은 시간표에 따라 치유되는 거죠 이미 치유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강하냐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체역 복음의 누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직으로 치유한 비의 진화에 따라서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은 시간비에 따라서 치유되는 거죠 치유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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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있잖아요 우리가 신날 때 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스펙이 스펙이 사랑의 나타나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관계되면 됩니다 보금의 능력이죠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의 치유 사역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바울의 치유 사역 중에 1번이 보면 바울은 따로 분리해서 치유를 구분하지 않았다 근데 이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치유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에베스 4장 24절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단어 새 사람 이런 자체가 치유란 다르죠 이 부분들을 정정하게 바울을 따로 분리해서 치유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다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스 3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스 3장 16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에베스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속사람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넣게 되기 속사람한 말은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생각과 마음 아니겠어요 이 자체가 치유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포함된 단어 보금에 포함된 단어 보금에 포함된 단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넣게 하고 신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서서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시간대 시절 때 1절에서 15절인데요 그 중에 10절하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서서 보겠습니다 주님 잘 잘 들리고 있죠 3장 10절에서 10절에 보면 3장 10절 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을 읽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형성에 따라 지시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이 말은 새롭게 입으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형성에 따라 치유받아야되요 세 사람 달라졌죠 그런데 15절이 좋냐 15절이 좋냐 15절이 좋냐 15절을 보세요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경을 위하여 한 몸으로 보내시고 받았나니 너희는 또 한 감사한 한 자가 되라 평강이란 다른 자가 치료 아닙니까 평강을 제가 2019년도에 이것 때문에 아까 제사에 얘기했었는데 잘 인도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를 해보고 자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는 자아상태로 저를 생각하기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만 치유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제가 2019년도에 경영기가 오더라고요 경영기가 그리고 경영기가 오면서 우리도에 살아 거의 20년이 했거든요 그 때 조금 불쾌요 경영기가 오고 이미 상이 불안한 마음이 의미가 없고 이렇게 집중 나한테 얘기했고 또 나중에 집중했지 근데 그때 평강이란 단어가 그때 말씀이 평강 그 다음에 515 14 26 26 27 21 24 23 22 24 24 24 24 24 24 24 25 24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내게 있는 내게 있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몸을 치는게 아니고 너는 평화를 줄 수 없었어요. 평화를 줄 수 없었어요.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평화를 내게 있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알아. 없어. 나는 계속 몸을 치고 있는가. 평화를 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원어디스 요한복지사장 맞죠? 맞죠? 보세요.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내게인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 평화를 한 단어가 진짜 없어요. 평화를 한 단어가 사실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게 있는 평화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치유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바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뭐고 말해서 우리 체질이 바뀌게 됐다는 부분에서는 그냥 왜 치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체들이 치유가 안되면 평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유신을 평화하고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길을 읽고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치유된 부분도 있지만 또 치유가 안됐다 할지라도 뭐라 하냐면 암물때는 하지 말라. 그리스도에 입사에 있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되거든요. 이 자체가 치유로 아니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침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우리가 물증, 공황상 그런 거는 치유되는 순간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이제 2015년대 그런 갱년기업하고 그런 불안 마음이 왔는데 집중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오는 우리 육체속에 오는 우리 몸 속에 오는 치유는 언제 치유됐어요? 성격이? 성격이 언제 치유됐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꾸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시간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보금 속에서 회복되어 있는 치료만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금 속에서 보금 속에서 바울은 보금 속에서 회복되어 있는 치료만 하고 있다. 이게 단어가 뭐냐면 보금 치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금 속에서 치료된다는 말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애가 넷인데 많이 컸죠. 애들이. 저희는 이제 처가집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부모님이 다 안 계세요. 다 돌아가셔서 제가 한 10년 전이나 15년 전에도 그렇고 사이 바쁘지 않고 집사람이 애 4명 편하고 힘들었어요. 두 일은 여전생인데다가 애들이 지금 커서 27번이었을 때 했는데 저 되게 저런 보이죠. 바쁘잖아요. 그때 전 수사일 때였거든요. 가난하고 막 100만원 120만원 했으니까 근데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 것 나더라도 항상 대화를 하고 참아시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여자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해 주고 빨래해 주고 설거지해 주는 걸 저는 현실적인 건데 그걸 못하고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참아시다가 다니고 늦게도 이렇게 그래서 부부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없으니 이렇게 진가적인 것 같아요. 집사람과의 어떤 시간 날 때마다 대화하고 술 마시고 자꾸 대화하고 지금도 집사람하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부부가 밥먹으러 다니고 참아시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만 하면 비사람스럽잖아요. 근데 그 속에 살아모쳐 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더 보고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속 위기라는 건 그런 위기가 아니고 지금도 저는 27년 됐는데 그때는 지금은 그냥 물론 외부적인 건 많이 늙었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바울이 보곰수 해치우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죄와 조조 사물의 본생활을 거주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만나게 되어지면 더 만나게 되어지면 그 능력이 있구나. 혹시 자꾸 믿어지면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쩌지겠죠. 주느나도 괜찮지 염려들끼리나 보곰은 다 해결인데 저거 믿어지니까 염려가 자꾸 안 생기겠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할 때 나도 화목을 얘기는 아니지만 우울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항장애도 그렇고 불안장애도 그렇고 다른 것들이지 그게 하나가 계속 돼가지고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곰이 믿어지면 그런 염려와 불안들이 자꾸 조금씩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안 모르는 거지. 저부터 이렇게 2015년에 보니까 누린다고 누렸는데 더 못을 누린다. 내 친구들이 남아있었고 더 이따가 나중에 얘기 더 하겠어요. 나중에 답을 얘기할게요. 조금 오직과 집중하면 됩니다. 증명하면 됩니다. 다 얘기했을 때 내가 갈게요. 뭐라고 하면 오직과 집중하면 증명하는 오직과 집중 오직과 집중이라면 보곰이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한다는 보곰이 아니 이게 잦아지면 이런 거세요. 자꾸 염려가 안 되고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잘못 생기고 확실히 생기는데 그러면 불안적이어서 걸리겠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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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겠으면 이 결집에서 오는 거잖아요. 다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보곰 속이라는 단어가 보곰을 누리니 바울은 갈라자스 이장의 실제로 보면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사신다 이잖아요. 보곰을 사신 실제로 보면 내게 능력추진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얘기를 하고 바울은 보곰은 보곰은 모든 민간에 고르신 하늘의 능력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도 15장에 오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했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했다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걸 자꾸 들이다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보통 쉽게 설명해보기 주사람 대화를 계속하고 지금을 보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안 가라 그래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창화신 시원생 설거지않으라고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묻혀서 다니면서 부분도 말씀하자. 의식의 원동력이 보곰도 바울을 말씀하자면 표현하기 참 뭐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보곰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추유를 말하고 있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스 신장 20절에 중요한 단어를 쓰잖아요. 신장 20절을 보면 이 보곰으로 너희를 경복해하실 그리스도께 감사하다는 보곰으로 경복해하는 경건한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신명이 새롭게 받은 단어로도 도는 거고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반반기한 단어로도 사실 치유한 단어는 안 썼지만 치유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보면요. 환세입니다. 저와 여기 서있는 긴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어떤 문제는 어느 순간 치유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됐다. 이거는 친의예요. 친의. 로마스 1장 심지어 보면 믿음 오늘 오늘도 말씀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100% 타락이잖아요. 우리의 의리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아있으면 믿는 성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선을 주셨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친의. 그런데 성화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성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치유 받아라는 성화라는 성화라는 성화는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치유받고 있고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화 성화 체질이 바뀌고 있고 바뀌어나가고 있을 것이고 큰 틀에서는 우리가 고항제 울증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이 있어요. 치유되는 시점이 아니면 다음에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치유라는 단어는 세상을 잃는다는 단어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왓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단어를 바울드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고름두구서 사장 실조로 보면 겉사람 혹평하나 속사람은 말로 새롭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 안되더라고요. 2019년에 안되더라고요. 새로워야 되는데 난 나이 없고 새로워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20년 사이에 있고 새로워야 되는데 내가 만날 경이 되고 내가 만날 시상의 권사님 다 즐겁고 새로워야 되는데 이게 안되나 평환도 별로 없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한순간에 그렇죠? 한순간도 고급물이 되니까 이게 탁 바뀌는데요. 이게 뭔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울은 겉사람 문 이분이 난 안 가봤는데 우리 선교 국회에서 인도네시아 사진전시회 이때 행정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전우선교사님이 십몇년에 얼굴을 보니까 오세훈시장 나갈텐데 문을 욕되게 한 거예요. 전혀 여성 그랬어요. 내가 내가 봤다 내가 봤는데 볼지 못해서 딱 하나만 봤는데 와 내가 봐도 십몇년 전에 진짜 우리 간사님이 내가 주일학교때 가르쳤던 간사님이 주일학교때 가르쳤던 간사님이 새로 왔는데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걸 몰랐는데 그렇지 나만 국회하나 성사는 나로 새롭다 그러잖아요. 새롭다는 단어만 지금 친우거든요. 체제 합격 단어로 그게 안되더라고요. 나이 관계없이 마음이 세워야 되는데 그게 체제 남아가지 가 2019년대는 어떻게 보냐면선 하나님 정에게 걸어온 30년 걸어왔 30년 터링포인트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남겨진 체제 이렇구나 좀 남아있었다 이게 남아있는 거 치유 안되면 나이 먹을수록 힘들어다 보고 무시지 않으면 그 체제 남아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100%로 많았었지만 아니 이렇게 계속 되어있다. 방송을 타고 지금 어디가서 부르니까 하지 마세요. 추운이니까 지금 나를 불러와서 지금 내가 지금 얘기 안 할 수 없고 신체들아는 슬픔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성의 옷을 입단하는데 여러분 찬성의 마음 찬성의 옷인데 슬픔을 어디있겠어요 불안을 어디있겠어요 근데 안되잖아요 성격이 약속했는데 이걸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심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신 찬성의 슬픔 대신 찬성의 근심 대신 찬성의 옷을 입단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다 편하다 감사하다 이해드려요 좋은 날 보셨어요 이렇게 좋은데 예수 안 믿어도 좋다고 되잖아요 전혀 못해 안 믿었다고 바울은 바울은 보궁 속에서 자신을 보니까 겉사람 우편화 속사람 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스크리나 이해하셔도 근데 사실은 바울은 우리도 신장 부재력 자랑하는 것처럼 치료 못받은 부분이 있어 가시 치유 안 받았다 아니고요 못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또 한가지 뭐냐면 자신의 상처를 갈릇에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장 10절에서 이거 좀 어려운 다른데요 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치유 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책임이 변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가지 동전의 안금처럼 우리가 상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타고 첨단은 사단의 권세를 깎으셔야 돼요 이것도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를 보세요 닭이 먼저 결혼이 먼저 말할 수는 없지만 창조로 말하면 닭이 먼저 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상처와 체질을 가지고 흑암을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바울은 보험 속에서 자신을 치유한 부분도 있고 또 바울이 치유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사단의 가시 치유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자신의 치유를 영적사항으로 본 부분도 있어요 영적사항 자기 체질에 대해 타고 오는 예를 들어서 불신앙이 생길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가 생길 때 물론 치유 받으면 그 통로가 안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그것을 체질을 가지고 흥암을 역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강행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쉽죠 아는데로 큰일 나겠죠 어쨌든 제가 아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당면이 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를 어떻게 했는가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단이 13명의 무속인을 보건받게 해주는 제가 초창기 때는 무속사항이 많이 나는 그런 게 있어요 무속인들 전두체었어요 전두체었더니 재미있어요 조금 안되요 어떤 분을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병원에 여자 스님인데 이분의 과거에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남편 사랑받지 못한다 남편이 여자들고 많다 여러가지 바쳤는데 그게 그때로 누가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저 사람한테 나도 충격이었어 충격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대요 나도 모르게 나와서 아니 우리 스님이 그렇다 할 줄 알아 스님이 보금 전화지 이러더니 여보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키워프게 당하는데 보금을 여러분 아르바이트도 뭐라고요 우리는 죄와 상황의 법에서 매일 흐망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성령하였습니다 블루스 1장 수장도에 보면 그놈이를 흐망의 권세에서 건지셨는 일입니다 이런 5장 24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권이시는 민자는 상황에서 생명으로 심판이 되지 않고 그런 영상을 얻어내리라 저는 심판이 괜찮아요 아 과거 맞추면 괜찮아요 과거 맞추면 우리 당신 보금 받아야지 그렇게 얘기해야 해요 그때 성교사님이 태국 갔을때도 딱 그러더라고요 조륜태 성교사님이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불교가 거기는 태국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그 주시승님은 아무도 못만나요 딱 사무송에 딱 앉아있고 만나면 저 밑에 물고 앉아있는데 태국 구석구니까 거기 찾아가서 태국가 조륜태 성교사님이 그때 그때 답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에게 물 끓지도 않고 목사람을 딱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선생님 깊은 고름땅에서 빠져나갔습니까 저는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선생님 깜짝 놀라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무송인들 알겠죠 딱 보금 자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가장 치유의 가장 치유는 뭐라고요 늘 근본을 생각해야 된다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 보금을 생각해야 된다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거 치유를 맞은 문제라는 거죠 근본이 바뀌었으니까 근본을 누리다 보면 치유는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금을 누리고 염려가 자꾸 안 생기고 불안이 자꾸 안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 다른 사람처럼 우주나 공황장에 버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영적 문제를 싸워야 된다 나도 얘기했지만 강으로 문제를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 몇 시간에 드시면 다시 나와볼까요 자 우리의 치유 사연인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치유 사연 나 자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신 이게 너무 단 간단하게 우리 치유 사연인 거냐 간단한 거죠 내용 내용과 단을 보니까 그 다음에 방법과 그 다음에 이유 이겁니다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1장 1절 1장 3절 하나님 나라 성경 충만 다른 말로 하면 보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강당 말씀 본부 그리고 성경 말씀 근데 저는 이게 우리 김용경 국사님도 성경 쭉 하시잖아요 김용경 국사님도 하시고 윤석열 국사님도 매일 하시더라고요 성경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2019년도에 살아가는 것 외에는 오브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지만 이제 목상에 공개 있었는지 몰라도 2019년에 살아가는 것 외에는 기도수술 동영상 계속 봤거든요 그리고 요건서 목사님 호요리 목사님 조건서 목사님 이렇게 계속 들었어요 어느 정도 들었다면 2020년도에 뭐 재밌어 안 보면 다음 그 다음날 할 동영상은 미리 볼 정도로 딱 앉아서 이렇게 동영상은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타락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고청신분에게는 아주 가요주 마십니다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내용은 복음 자체죠 근데 성경 62권을 이렇게 성경 많이 든 요조사님 목사님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니까 성경 안 보고 계속 다음번에 말씀해서 들었죠 내용이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방법이 오직이잖아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4대 10절 1장 14대에 보면 오로지랑 단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4대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경 2만 명 근데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다 그다음에 그 단어 중에 보면 이사야 40장 3편 4절에 보면 여와를 악마하는 자 또 스가리아 4장 7절에 보면 이 부분들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이제 정상적이니까 괜찮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살아갈 때 공황장애이든 우울증이든 조월증이든 영종 의자가 산만하든 집중이 안되거나 이상한 사람을 살아갈 때 쉽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을 도울 때는 조금만 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이 방법이 뭐냐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내용은 이제 보고리니까 방법이 오직되도록 여러분 오직이 안된다는 말은 오직이 안된다는 말은 뭘까요 덜 갖고 됐어요 아직 뭔가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난 거죠 절망이면 사실은 그것밖에 없어 내 인생에 오직이란 단어는 아 이것밖에 없을 거야 내가 물으니까 오직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그 길이 그렇게 없는 거지 거기에 매달린 거지 스가가 사냥이 조치질을 해보면 나의 신으로 당하잖아요 그런데 집중이 한 단어만 나오잖아요 집중이 저는 이때 이때 2016년대에 집중이 다음대로 그렇게 오래 전부터 얘기 나왔지만 이때 아 집중하는 그래서 요즘 사실을 집중 무슨 집중 하잖아요 아 집중이냐 메소리를 계속 들어도 굉장한 느낌 집중 그게 여러분 저는 저 말을 표현하자면 3절 1절 3절 4절 42절 말도 하지만 15에서 3절 2절 보면 예수로 기부 생각하는 바로 나오죠 그리고 15에서 4장 14절 11절 보면 네가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굳게 아니 굳게 문자 보라는 굳게 문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아니 다른 말로 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라고 굳게 문자 보라는 그게 빌리포 3장 이란 바울은 3장 8절 20절 보면 10절 10절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스에게 잡힌받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 드는 문제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게 나가면 그 집중이라는 내용이 그리스인데 그걸 집중해버리면 해결되든지 아니면 넘어서든지 뭔가 다 나오다는 거죠 저도 다 체험 못 했으니까 알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요 진리요 생명 이 천안 인간이 구름 다른 의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게 심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체험 마음 누리고 믿음 고백을 하기 사안 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 속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다 그렇게 집중 하라 집중 집중 하면 바로 넘어섰잖아요 그게 심리스 심리장 이전에다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 예수 바라보셔야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 무엇에 소명이 나면 보금 이면 된다 치유 서비스 된다 제가 아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괜찮다 할지라도 주위에 신앙이 있는데 우리 교인 인데도 통과하고 0.5년 넘어지는 사람들을 조금만 여러분이 메시지 안필 없어요 메시지 듣도록 해줘 알겠습니까 2문 2문 남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 내가 내가 그런 기도 있었어요 2019 때 지금도 생각 안 생각 안 생각 안 하늘이 제가 멀리 살았으니까 나름대로는 성도를 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경영도 생필 선수인데 복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성두들 잘 되는 거 알죠? 내가 치유 받은 성두들 치유 받은 거예요 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치유 받은 이유는 그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전도와 성두들이에요. 생의 이유라니까 그래서 직관절 쪽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장원님 김정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직장에서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표시되지 않거든요. 그게 생의 이유라니까 이게 뭐냐면 치유 그래서 이거 다루시죠? 오늘 치유니까 치유 썸이 치유 썸이시란 말은 여러분 치유 썸이시란 말은 치유에 대해서 친절한 치유에 대해서 더 이상 걸림돌이나 덫지가 올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발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정성에 서서 제대로 살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을 말하면 바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 받는 이유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치유의 증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증의입니다. 나도 이런 이런 사람이었는데 벚권두지다 보니까 이렇게 치유되더라. 이런 사람이었는데 벚궁과 전도에 오류렸던 일이 있었더라.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전도한다고 하고 교회 사유도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제2의 사회를 위해서 내 내면석에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을 누려야 되는 부분들을 더 얹혀주신 거야. 불쌍히 여기 있어가지고 불쌍히 여기 있어가지고 서양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이거죠. 얹혀주신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심화교육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였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오면서 아까 4시 일어날 때 3일 4시 일어날 때 왜 4시 일어날 때 왜 4시 일어날 때 미리 축제가 있어야지 일어났어 강의해야 되고 강의를 오늘 준비해? 미리 했지 내가 일주일 내내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있으시기도 하세요. 그냥 침대에 모아서 지상만 웃기도 하고 주의 강남만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겠어요. 쉬우라는 분은 단번에 되는 부분은 있지만 본인은 무상도 하고 집중도 하고 뭐 하다보니까 이게 다 오는 날 그래서 이 사시라는 말이 다가온다. 계속할 때는 결론 우리 과거의 상처 당연히 걸린돌이 아니라 발판 뒤둑돌이 되겠죠.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죠. 그리고 천명 소명 사명 저는 요즘 소명한 나를 많이 생각해 봐요. 소명 소명 사명은 바울처럼 못하겠으나 바울처럼 사도인의 20장 24년 말씀처럼 보금을 생명 걸 만큼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명은 나중에 하려고 하고 바울처럼 보금에 생명 걸어요. 보금 중간에 생명 걸어? 안 돼. 그 정도는 안 되고 생명 걸을 정도면 시기실 수도 없어야 되는 것 나는 아직 안 돼. 근데 이 소명이라는 부분은 소명은 뭐냐면 불신이거든요. 이게 갈라지 1장 12절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테레모타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치유의 진륜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거 속에 지금 오늘 현재 속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혹시 치유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가분이 어떻고 이런 개인이 어떻고 할지라도 치유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그 다른 사람을 치유하도록 보금을 치유하도록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소명은 억류를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항구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뭔가 위로부터 오는 소명 이게 사명을 갖게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루는 축복기를 예수의 성령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치유 치유 써볼 건 다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지금 또 한 번 하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성령에 나와 하나님의 기도하신 사람과 성령님의 내주역사 출발하시는데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개인치유와 현장치유의 응답을 우리 또한 보금속에서 받기를 원하며 그 일에 증인으로 성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외에 지금부터 이분토록 함께 있으시오. 아멘